막 운동권 출신들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부정청탁 혐의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 중인데 정치검찰이 검수완박 언론 프레이란으로서 자기 사건을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언수미 씨가 주장을 합니다. 언수미 씨가 이번에 이제 여러 건에 관련됐습니다마는 최척건이던 정책보조관 박무시와 공모해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뭐 경찰이나 검찰이 뭐 다들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경찰은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좀 더 정치권력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의 모든 그런 수사권력이 집중되는 부분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중국식 공안제도를 우리가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